오늘 하루만큼만 아버님 어머님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자리를 재밌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 음향하시는 단장님 1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으니까 박수하고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 회원님들 다 앞으로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합장님들 대표로 나오시고 그리고 저 주방에 계신 법원님 법원님 아 들풀 사장님 나오세요 우리 형님 다 나오십시오 2015년에 여기 합장님께서 우리 백상호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우리 공부모장도 다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백상호 총 책임을 받고 있는 살림을 받고 있는 총무님 박수하고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범훈 위원장님 여러모로 백상호에 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주간 시흥의 국장님이십니다 백상호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저 고모님이신데요 돈을 많이 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혹시 저 시흥 연꽃 김치 김경래 김치 대표님이십니다 2015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해왔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자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내년에 우리가 활기찬 모습으로 뵙고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경영하십시오 우리가 크자라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울러 여기 자랑소하고 음식을 제공해주신 브리플시터 사장님 우리 저 고모님이시거든요 고모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울러주시오 감사합니다